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저 오늘 SBS 연기대상 MC를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해주시고 봐주시고요 오늘 재밌게 즐거운 시간,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한 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스를 지켜라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2012년도에 새로운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